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새로운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 이에순 선교사님 아드님 가족이 이렇게 몽땅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선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 잠깐 오셨습니다 몇 주 뵙게 될지 모르지만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또 계시죠 저 광명에서 오셨습니다 광명에서 오신 배용욱 네 감사합니다 또 저 전주에서 오신 우리 부부 서승원, 최미경 반영합니다 또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아 예 저쪽에 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어디서요? 아 세상에 못하고 오셨어요? KT? KTX? 와 울산에서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3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나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스를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메 아멘 지금 나의 내게 그대들의oute 다 같이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상고할 때 아들들에게 비밀이 없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떼를 탄 순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꿈을 꿨죠 그런데 꿈에 보니까 전에 그 양떼들이 그 냇가에서 무슨 나무죠? 나무 세 가지 꺾어놨죠? 거기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심풍나무 그 가지를 꺾어서 시냇가에 꼽아놨는데 거기서 물을 먹으러 왔다가 새끼를 뱉죠 그런데 그때 양은 무슨 색깔이었죠? 전부 흰 양이었어요 전부 흰 양 그런데 오늘 꿈에 보니까 사실은 그 양을 탄 순냥이 어떤 거라고 그래요?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었다 이거예요 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꿈에 그래서 결국은 새끼가 어떤 종류의 새끼가 나왔어요?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꿈에는 그렇게 보였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양떼를 탄 순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기본이 있죠 기본 우리 아들이 지금 검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요즘 기본을 배우고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스텝을 밟고 손은 어떻게 하고 발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거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도 기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기본이 처음부터 어긋나면 모든 게 다 어긋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본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상고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죠 이것은 지금 시대나 과거 시대나 앞으로 미래의 시대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진리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과거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는 오지 않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나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내게 오지 않는구나 내게 그 의미가 뭘까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다니지 않는다 그런 말일까요 따라 다녀야만이 구원 받는다 이런 말일까요 그 말씀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영생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구나 이미 39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그 말씀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안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 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창세기 지금 하고 있는데 창세기가 지금 오늘 몇 번째인 줄 아세요 124번째더라고요 124번째예요 지난주까지 123번째인데 모든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말씀마다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영생이 없다 이거입니다 41절을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습니다 41절을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같은 맥락에서 본문의 맥락에서 찾아보면 좋아요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안 보는 그 사람 성경을 성경을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누구에게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분 보는 사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서만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42절을 보시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기독교인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분이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역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빗나간 거죠 빗나간 것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러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보질 못하고 있고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는 영접한다 이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은 영접하더라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등장인물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아곱, 다잇,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자기 이름으로 오죠 그걸 영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영접하고 다잇은 다잇으로 본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도, 그 다잇도, 그 솔로몬도 누구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렇게 안 보니까 그렇게 안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44절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등장인물을 그 등장인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럼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솔로몬도 영광을 취하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영광을 취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고 있는 너도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진리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것인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건 뭐냐면 문자대로 한다는 거예요 문자대로 오늘 말씀도 야곱, 라반 두 아내 이야기 쭉 나오죠 양들도 나오고 순냥도 나와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못 보면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됐는지 그걸 알아보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지는가를 보면 됩니다 일단은 기준은 그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설교가라 할지라도 꽝이다 이거죠 꽝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45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할 자가 누군지 아니해? 모세야 모세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라고 하는 모세가 성경 다섯 권을 쓰셨죠? 모세 오경 창출 내민신 다섯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썼어요 그런데 그 모세 오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안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썼다 이겁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 왜 그렇게 보니? 내가 원래 이렇게 쓴 건데 그래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읽지 못하면 그 글이 글 자체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글 자체가 왜? 그 글이 원래는 이런 뜻이었어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겉으로만 보고 있니? 이러는 거죠 그게 모세 오경뿐만이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를 믿었다라면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원래 기록한 의도를 알았다면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의도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만약에 그 의도를 모르고 표면으로만 읽고 있으면 내가 말하는 걸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니? 이런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신학 성경을 네가 알 수 있겠니? 이런 뜻입니다 신학 성경은 만만하게 보이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감춰져 있어요 다 전부 다 전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개시로 열리지 않으면 몽땅 다 구약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그 사람에게는 구약이란 말이에요 47절로 보세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죠 모세가 쓴 그 글도 그 원래의 글 그 의미대로 모르고 있는 너희들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할 때 이 말은 로거스가 아니에요 이 말은 흐레마예요 레마 레마는 뭐냐면 깨달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에 감춰진 말씀을 드러낸 그 말씀 그 말씀을 너희들이 믿겠느냐 알아보겠느냐 듣겠느냐 이런 소리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7절까지 이렇게 봤는데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있죠 사도들이 처음에는 매맞고 이랬어요 붙잡혀가고 그런데 그 사도들이 사도행정 5장 4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뭘 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만 가르치고 전했다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을 66권을 통 털으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나요 그렇게 못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안 것도 아니고 영생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십니다 전부 아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면 그분은 죽은 겁니다 이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고 전부 다 그분이 관할을 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분은 죽은 거죠 그만큼 낮아질 수가 있나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는 순간 순간 그 육신은 진짜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보이게 나타나면 뭐냐면 그게 죄예요 죄 그분이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짓겠어요? 왜? 왜 그분이 스스로 죄를 짓기까지 했을까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죄 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면 그 자체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눈으로 보는 대로 그분을 인식하면 나도 죽어요 가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 예수 육체 예수는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봅니까? 그 예수가 뭐예요? 성경 66권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경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경 문자대로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육체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 예수를 보면 나도 죄인이고 그분도 죄인이에요 이게 쌍방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육체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세례를 받아서 죽었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문자가 죽었어요 이제는 문자가 죽고 내 생각이 죽은 거예요 내 기준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이 아직도 새파랗게 살아있으면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죽어야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진짜 의미가 살아나요 나한테서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부음이에요 기름부음 기름부음이라고요 기름부음이 뭐예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름이 부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고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죽어야 할 겉을 말하고 그 겉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먹잖아요 표지판이 있죠 표지판 표지판이 이쪽으로 가면 도브 에클레시아라고 써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표지판을 보고 여기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표지판이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잖아요 그것이 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표지판으로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로 사는 거예요 실체 실제로 그래서 11에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뭐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다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님으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으로 보면 전부 다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율법 아래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로 그러니까 율법과 동질이에요 예수님은 율법과 동질이 되어서 그분이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적용이 되어졌을 때 눈이 열리면 나도 율법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참 좋은 것 참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참 형상 율법은 그림자예요 표면은 그림자예요 그 안에 있는 참 형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 참 형상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모든 말씀을 대어야 되겠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표면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덧 주인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는 언약이다 이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갑니다 창세기 31장 1절 우리가 지난주까지 30장 마지막 절까지 셋째 날 차원으로 봤습니다 셋째 날 오늘부터는 31장 1절부터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순으로 가는 거예요 3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넷째 날에 속합니다 20절까지 그 다음에 31장 21절부터 35절까지는 다섯째 날 그 다음에 31장 36절부터 42절까지는 여섯째 날 그 다음에 31장 43절부터 끝절까지 55절까지 일곱째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첫째 날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모든 말씀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의도성 무슨 의도일까요? 모든 말씀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다 은혜로만 하겠다 행위 언약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분이 성교하게 하면 성교하는 거고 국내에서 살게 하면 국내에서 사는 거고 직장 생활을 하라고 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놀라 하면 노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웃는 분들은 뭐예요? 집에서 노시는 분들인가 보다 정답은 없어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진짜입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3절까지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일단 표면적으로 봅니다 나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서 많은 재물을 모았다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반의 아들이 튀어나왔어요 나반의 아들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죠 언제 나왔어요? 그 아버지 나반이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다 빼가지고 아들들에게 빼돌렸죠 그리고 3일길을 떼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아들들이 3일길이나 떨어지네 아들들이 나타났네 그런데 나타난 게 아니고 걔네들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나반의 안색이 예전과 다르다 이거죠 야곱이 딱 봤을 때 아들들도 이제 뭔가 막 항의를 해오는 것이고 나반도 보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그때를 맞춰서 하나님도 한 몫을 낍니다 그때를 맞춰서 하나님도 뭐라고 그래요? 내 고향으로 가라 그래요 야곱에게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게 막 삼정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었죠 나반의 아들들이 막 대들러 이제 그래가지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뺏었으니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뺏어갈 것 같아 기분이 그리고 나반 안색도 안 좋아 또 하나님도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여기를 떠나라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나반이 야곱이 두 아내를 어디로 불러요? 두 아내를 들로 보낸다고 들로 부른다고요 들로 불러내서 나반의 집을 떠나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두 아내에게 나반의 집을 떠나는데 왜 떠나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나반의 아들들이 항의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반의 안색이 변했다 그러니까 저네들이 언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재산을 뺏어갈지 모른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수고롭게 나반을 그동안 섬겼는데 20년 동안 섬겼는데 우리의 품 쌓을 나반이 몇 번이나 변경했다고 그래요? 열 번이나 열 번이나 속이면서 변경했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정도의 재산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서요 꿈에서 나타나서 베델로 가라 라고 했다 이거죠 하나님까지 이제 나를 우리를 베델로 가라고 했으니 우리는 여기서 떠나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뭐 여기에 심각한 이야기도 없고요 뭐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절 한 절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살펴본다면 정신이 바짝 날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 야곱이 나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반의 아들들은 삼일길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무슨 말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었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며마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나반의 아들들이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겉으로 봐서는 뭐예요 나반의 아들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제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렸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불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무엇으로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아들들이 삼일길이 떨어진 곳에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들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물을 가져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물되는 그분의 희생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운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아들들도 시간이 지났으니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진리의 말이냐 이것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나바는 나바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들과 똑같아요 우리들의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으로부터 왔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었잖아요 나반의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유를 빼앗았다는 건 뭐냐면 나반의 소유를 빼앗았다는 것은 나반의 육신의 생각을 빼앗았다는 의미죠 이런 기억나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선생님 그래요 선한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너 지키라는 거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그 개명 다 지켰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한테 하나 부족한 거 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다 지켰다고 하는데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게 있네 뭔데요 그거 알려주면 내가 또 지키겠다 이거지 뭔데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랜다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 젊은 청년의 소유가 뭘까요 가지고 있는 재물일까요 그럼 뭐가 소유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개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 소유예요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그 생각이 자기 소유란 말이에요 나반이 그 소유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그것을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분이 누구입니까 말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대로 내 생각이 다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런 것이 아니었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점차적으로 빼앗겨요 그럼 내 소유가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 소유가 다 빼앗기면 야곱은 나반의 집에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 일을 다 했으니 나반의 집에서 나반을 구원하는 일이 야곱이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반의 아들들도 사실은 나반과 똑같은 영적 상태를 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반의 아들이 느닷없이 여기서 한마디 하는 것이 한마디 하고 사라져요 이 다음에는 이 아들들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나반의 상태를 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나 나반이나 영적 상태가 지금 점점점점 성전으로 말하면 많이 지어진 거예요 거의 다 지어진 거였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나반의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재물을 모았다 이건 뭐냐면 야곱 입장에서 재물을 모은 것은 뭐냐면 나반의 육신의 생각을 뺏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뺏어서 어디로 가셔요? 십자가로 가시죠? 그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나반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반에게서 뺏은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반도 구원 받죠 나반의 아들도 구원 받죠 나반의 두 딸들도 구원 받죠 그들의 양도 구원 받아요 양이 사람이니까 모형으로 양이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야곱이 나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였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나반이 자기 소유로 재산을 불린 야곱을 보면서 엄청 시기가 났다 그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안색이 변했다 예전과 같지 않다 예전에는 어땠는데 나반이 예전에는 어땠죠? 자기 딸을 준다고 해놓고 속여 먹었지 여러 가지 속여 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진리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겉으로 딱 봤을 때는 야곱이 딱 나반을 보니까는 나반의 안색이 변해서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나빠진 것으로만 생각하죠 일단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안색이 나빠져가지고 자기를 해치러 왔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재산을 뺏으러 왔다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이걸 진리의 차원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어요 단어 단어만 봐도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단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전과 같다라고 하는 단어가 전 실슘 실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발음이 좀 잘 안 돼요 실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셀라시가 셋이라는 뜻이에요 셀라시 셋 이 셋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 단어예요 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일전이라는 뜻이에요 삼일전 저는 전인데 삼일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반이 삼일전과 다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과 같다 이 같다라고 하는 단어가 테몰인데 테몰 테몰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이전 전 이전 테몰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엣트라고 하는 단어 우리 게시록 할 때 말씀 드렸죠 엣트가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죠 알파와 오메가 엣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엣트에 자르다라고 하는 몰 몰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자르다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할레를 의미해요 할레 그러니까 테몰 전과 같다라고 할 때 테몰인데 테몰은 뭐냐면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이전 전 그런데 십자가에서 마음의 할레가 일어난 그때 그 전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레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삼일전으로 또 표현하는 거예요 삼일전 삼일전이라고 하는 것은 삼일길을 의미하잖아요 삼일길 애국에서 이사람 백성들이 삼일길을 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말이 있죠 또 예수님이 내가 삼일길을 가서 완전해지겠다 이런 말씀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꼭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리적인 차원으로 무언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완성되는 기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회개 마음의 할레 이거 일어나는 그 기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반이 전과 같지 않다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마음의 할레를 받기 이전과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은 마음의 할레를 받았다 이겁니다 나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안색이 안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는 마음의 할레를 받았어 진리를 알아 먹었어요 나반이 그러니까 그 전에 안색과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반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나반의 집에서 할 일은 다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반의 집에 온 이유는 사실상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두 아내와 열 열한 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신부를 취한 그런 사역을 통해서 나반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반의 가족이 다 구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을 좀 펴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왜 여기를 갑자기 보자고 한 거냐면 야곱을 야곱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조상 너의 조상 땅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우리들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러면 야곱 차원에서 우리도 조상의 땅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다니까요 우리도 우리도 뭔가 일을 다 이루고 나면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조상의 땅 자기 족속에게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것은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이런 생각을 또 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갈라데아서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짐을 서로 지라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짐을 서로 지는 것이 뭘까요 일단 그것부터 무엇이 짐일까요 우리 지체들 중에도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야 돼요 짐이잖아요 이것도 짐을 져줘야 되잖아요 그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짐이 아니거든요 6장 1절을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한 거 누군가가 범죄를 한다 이거죠 우리 형제들 중에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 그들을 바로 잡아주라 이것이 짐 져주는 거예요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가 뭐냐 이거죠 뭘 어떻게 한 게 범죄예요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저 1층에 내려가면 편의점이 있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뭘 훔쳐서 가져오다가 들켰네 범죄잖아요 범죄 그럼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라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잡아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야단 쳐야 되잖아요 야단 쳐야지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말씀하시겠어요 범죄는 범죄는 그런 것이 범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는 그런 종류의 범죄가 아니고 가장 쉽게 말하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 범죄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범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그러니까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부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지적하는 재미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잘났다 이거죠 내가 영적 진리를 비밀을 깨달았다 이거죠 그렇게 지적하고 자기를 높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뭐냐면 범죄라는 것은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가 뭐냐면 옆에 옆에 파랍토마 하면 옆으로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옆으로 떨어졌다 옆으로 떨어진 것이 뭐냐면 진리안에서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에서 떨어진 것 그러니까 비진리 안에 아직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게 범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 오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는 상태 이게 뭐냐면 범죄한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짐을 저주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과 함께 온유한 심령이라고 했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온유한 심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적질이 되는 거예요 지적질 자기만 잘났다 이거죠 자기만 잘났다라고 자랑을 하면은요 상대방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너뜨리는 거예요 실족해 만드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자신을 그리고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자기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남을 세워주는데 자기도 세워주다 보면 자기 열심히 나와요 또 자기 열심히 나오는데 어느 정도 자기도 시험 들어요 자기도 자기 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갈라데아서 6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도 되지 못하면서 남을 세운다고 이렇게 덤벙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요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뭔 이야기냐면 자랑은 내 내면에서 일어난 것이지 자랑의 대상자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나요 그것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남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짐을 서로 지어줘야 돼요 이걸 동시에 하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교만에 빠져요 자기도 넘어져요 그러나 그러나 짐은 서로 지어줘야 돼 또 그걸 안 하면 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죠 신중해야 된다 이거죠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본양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족속에게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남의 십자가를 지면 그 사람은 항상 하늘의 본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은 남이 범죄한 것 비진리에 있는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도와주면 도와주는 자는 이미 본양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본양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이 넷째 날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나혈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들이 뭐냐면 광야죠 광야 사대라고 하는데 광야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레아와 나혈은 언니 동생 사이죠 누가 언니죠? 레아죠 항상 레아가 먼저 이름이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앞에까지는 레아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4절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혈이 먼저 나오잖아요 나혈이 나혈과 레아 이렇게 나오죠 레아가 예수라면 나혈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혈과 레아는 두 언약입니다 두 언약 레아는 행위 언약이라면 나혈은 은혜 원약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같아지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겁니다 레아와 나혈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도 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러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혈과 레아를 앞서거니 뒷서거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래서 양의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고 그러죠 들어가서 꼴을 먹고 나오면서 꼴을 먹고 이제는 율법과 복음이 경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달았으니 율법 안에 들어가도 그 사람은 항상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가도 율법을 알아요 율법 아래 있어도 진리를 알아요 다 똑같아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분에게는 항상 율법과 진리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아내를 둘로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광약길을 가자 넷째 날 광약길을 가자 이런 뜻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집을 손주 내게 하여 종로가 찬양하셨다 그들아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양은 나와 함께 계셨는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받다 나반의 안색을 받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 할 때 이 아버지, 아버지가 뭐겠어요? 아버지, 아부 아버지, 아버죠? 아버지는 항상 성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대들의 아버지 할 때 이 성전은 나반이죠 그렇죠? 두 딸의 아버지는 나반이잖아요 그럼 나반을 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성전 성전인데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2인칭 복수 이 의미가 뭐냐면 아직은 율법과 복음이 둘이다 이거예요 아직 하나가 안 됐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야곱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그러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그러죠 여기서는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 1인칭 단수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은 단수다 이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는 아직 뭐라는 거예요? 아직은 율법이라는 거죠 많이 성장을 했어요 나반이 많이 성장했다니까 안색이 변했으니까 안색이 그 3일기를 통과해서 뭐예요? 마음의 한례를 받았다 이거잖아요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라고 그랬죠? 3일길로 가서 마음의 한례를 받은 상태 이거죠 그러니까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치는 않다 이거죠 그런 뜻입니다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 또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겨끈을 겉으로 봐서는 야곱이 나반을 어떻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요 그렇죠 힘을 다해요 근면 성실을 다 동원해서 잘 섬겼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람 교훈으로 붙들면 어떻게 되냐면 남의 밑에서 일하려면 열심을 다해서 하라 그렇게 하겠죠 그건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을 안 하셨다니까 근면과 성실로 이랬다는 뜻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라고 그랬죠 힘 이 힘이 코아허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아허는 뭐냐면 효력이 있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으려면 뭘로 해야 되냐면 진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효력이 있는 진리로 해야 된다 이거죠 밤낮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진리로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힘을 다해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지 꽝이지 꽝 진리로 전할 때 복음으로 전할 때 율법 말고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전할 때 이게 이게 효력이 있는 것이다 코아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대들의 아버지 나반 나반이 진짜 성전이 되도록 진짜 성전이 되도록 효력 있게 내가 성겼어 이런 뜻이에요 효력 있게 성긴 거야 은혜와 진리의 복음으로 성긴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7절을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삿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으며 이것도 겉으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나반이 나를 열 번이나 품삿을 속이면서 골탕 먹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막았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지 이렇게 밖에 더 보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누구 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좀 섭섭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만 사랑하고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저 동네 사람들도 편이라니 좀 그러네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모두의 편이에요 이스라엘과 한국이 축구를 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어로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본토백이 발음으로 하나님이 잘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한국말로 하면 좀 해석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 번을 품삿을 변경했다는 건 뭐냐면 나반이 열 번을 속인 거죠 그러면 자기가 열 번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속이는 자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바로가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무진장 애를 쓰잖아요 열 가지 재앙이 내려오죠 그 열 가지 재앙을 다 받고 나서 두 손 두 발 들은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반이 나반이 열 번을 속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속이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칩시다 누구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를 해칠까요 안 해칠까요 나를 해치지 않잖아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를 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해친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반이 품사슬 열 번 변경하면서 속이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막았다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반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였으니까 나를 해치지 않죠 그런 의미라고요 자 그 다음에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미 가축이 양이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다 봤죠 그런데 그때 품사슬 정했을 때 이런 말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지금 그 8절 말씀하고는 왜 그러냐면 야곱이 제안을 한 거예요 나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했냐면 품사슬 정해라 그랬죠 그랬을 때 야곱이 제안을 했죠 뭐라고 제안했어요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은 다 내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8절을 보면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다 마치 나반이 제안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거꾸로 나반이 그래 너 싹을 갔는데 얼룩진 거 나오면 네 걸로 해 이렇게 나반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8절 말씀만 딱 봤을 때는 이런 것과도 같아요 나반이 무엇을 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해줬다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나를 이롭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사람들한테 속은 적이 한 번도 없었나 보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언가를 약속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든가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마치 나반이 제안한 대로 하나님이 다 그것을 그대로 맞춰서 야곱을 이롭게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말씀을 딱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 가지로 표현한 적이 있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그 책망을 받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나도 그렇죠? 내가 육신의 정력에 사로잡힌 사람이 맞군요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반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반에게 책망이 세 가지로 임하시면 나반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원룩진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반의 고백은 성령의 책망에 맞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좀 어렵게 들리면 나중에 질문하세요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량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양떼가 새끼 뵐 때 순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을 때는 나반의 양은 다 흰 양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나반이 얼룩진 거 다 이게 속아냈거든요 속아냈어서 아들들에게 줬잖아요 그랬는데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꿈에 보는 거예요, 꿈에 꿈에 보니 사실상 그 양떼의 탄 양이 순량이었다 순량은 뭐예요? 흰색이 아니었고 얼룩문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왜 이런 말을 할까? 꿈이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꿈 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롬 그리고 할람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할렘 이런 단어 이 세 가지 단어로 꿈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꿈을 다 모아보니까 딱 백 번 나오더라고요 백 번 공교롭게도 구약에 할롬 할람 할렘 이게 다 꿈인데 이 단어를 다 모아보니까 백 번 나와요 백 번 그럼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꿈 꾸잖아요 꿈 꾸잖아요 꿈이 뭘 의미할까요? 일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꿈이 몇 가지 있죠? 이 꿈은 영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꿈은 강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거예요 꿈은 뭐냐면 실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실상 실상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꿈을 꿨다고 그러죠 이 꿈을 꿔서 보게 된 그 내용이 실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의미를 여기서 가르쳐주겠다 그런 겁니다 꿈은 영적 실상을 가르쳐주므로 영적으로 강하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일생에 몇 번은 잊어버리지 않는 꿈도 있어요 사실상 그것들이 잘 해석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또다 이런 말씀 70년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꿈꾸는 것 같다 꿈꾸는 것 같다 그럼 꿈은 뭐냐면 영적 실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지 영생 우리가 사는 것이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이게 꿈꾸는 거예요 우리 삶이 꿈이라고 꿈 꿈은 영생을 의미해요 영생 그러니까 진짜 실상을 안 것이 뭐냐면 영생이란 말이죠 이게 꿈이에요 꿈 꿈꾸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꿈꾸는 것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떼가 새끼 벨 때에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개천 옆에 세워놓은 그 나무 가지가 있었죠 이게 사실은 순냥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나무 가지가 순냥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껍질이 벗겨진 버드나무 살구나무, 심풍나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냥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죄의 심판에 대해서 친히 율법으로 오셨죠 그리고 나서 율법을 벗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었잖아요 율법의 옷을 딱 벗고 나를 바라봐 그러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도 율법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율법이었네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네 이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 고백이 뭐냐면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양들을 탄 그 순냥은 사실상 양이 아닙니다 순염소라고 되어 있어요 염소 원어를 보면 여기서만 양으로 되어 있지 전부 다 염소예요 그래서 염소, 순염소는 번제물로 사용되어졌잖아요 번제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양들을 올라탔다라고 그러죠 올라탔다 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알라예요 알라 알라인데 알라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올라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사를 드렸다, 올렸다 번제물을 드렸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순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니까 그 양들이 새끼를 뱉다 이거예요 자기를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십자가에 그렇게 해서 영적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있나이다가 뭐냐면 흰내니 이렇게 되어있어요 흰내니 감탄사 흰내니 감탄사 이건 뭐냐면 보라 내가 야곱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이렇게 부르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하늘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차원 그 위에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양떼를 탄 순량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나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라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라 오늘 본문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다섯 번 나와요 다섯 번 그러니까 넷째 날이라고 그랬죠 광야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안목의 정력이 바뀌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육신의 정력은 육신의 정력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오는 순간 다 작살나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안목의 정력이 남아있어요 안목의 정력 못 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본다고요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눈과 귀를 바꿔주는 것이 뭐냐면 광야 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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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는 것이 해결되면 다 끝날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게 자기 목숨줄입니다 이생이라고 하는 게 자기 목숨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목숨이 완전히 끊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끊어져야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양떼를 탄 순냥 그런데 순냥은 아투드라고 해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순냥이에요 순냥이 아니고 순념소 순념소 그다음에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로도 써요 지도자 순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순념소인데 지도자다 뭘까요? 지도자는 뭘까요? 말씀으로 말하면 뭘까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몽학선생, 교사 그 몽학선생 되는 율법이 순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 아래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번제물로 드려져요 드려져 드려지면 옷이 벗겨져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옷이 벗겨져 율법의 완성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의 율법도 같이 벗겨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이죠 율법이 벗겨져요 사람의 생각이 벗겨져요 그렇게 벗겨지면 고백이 나오죠 고백이 아 내가 율법이었구나 내가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살았었구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얼룩문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나반의 육신의 생각이 깨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야곱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13절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며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죠 그 바위를 돌을 취해서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뭐라고 그래요? 소원을 했다고요 내가 11조를 갚겠습니다 근데 11조 갚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11조를 갚은 거예요 야곱이 자기 몸이 그로 다시 돌아가면 그게 11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리죠 제물로 그것이 11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죠 그게 11조입니다 그게 참된 11조예요 자기를 드리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가 제물이 될 때 내 육신의 생각이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질 때 이것이 뭐냐면 11조예요 그래서 소원을 갚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소원한 거 갚아야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소원은 무엇과 관계된 것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제사와 관계된 거예요 제사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의기 22장 21절에 보면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원을 갚으려면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재물을 드려야 되냐면 아무 흠이 없는 것 아무 흠이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소원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원을 하지도 마시고 소원을 갚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소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맹세는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서는 맹세를 하면 갚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루느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래요 주님이 그래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에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 또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는 서언도 하고 맹세도 하고 이거 갚아야지 안 갚으면 찌찌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참 하나님께 한번 호되게 맞을 거야 이러면서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딴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서언을 뭘로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십자가에서 자기가 다 이루시겠다고 하는 서언을 자기 스스로만 하신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분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자기 의의입니다 그분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되어야 되죠 그러면 그분이 살아 역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의의를 부인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기준을 박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분의 의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빛으로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품사스로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서운할 수도 없고 맹세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친히 서운하시고 언약과 맹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온전한 데까지 이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